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저도 2019년 3월달에 계약해놓고 지금 거의 1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결정장애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어떻게 판단하시는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 방송을 켰구요.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내용은 일단 대형 SUV,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제네시스 뭐 이런 브랜드들에서 대형 SUV들이 신형들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는 SUV에서 BMW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죠? X5 30D로 출시가 돼서 30D, M50D 이 두가지 라인업으로 판매를 했었구요. 수급이 좋지 않아서 국내 인기도 많고 계속 대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BMW X7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30D에 6인승, 7인승, 퓨어디자인, M스포츠 패키지 이런식으로 나온 후에 M50D가 거의 극소량, 극소량 들어와서 출고를 했는데요. 30D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I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빠르게 계약을 변경하신 분들은 아주 빨리 출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MW X6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30D와 M50D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I나 452 하이브리드 이 모델을 기다려왔습니다. X5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드디어 인증이 났어요. 제가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준비하고 계셔라, 사전계약은 해놓으셔라 말씀드렸는데 그때 계약을 해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X5의 40I 가솔린 모델하고 BMW X6의 40I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되었구요. BMW의 직렬 6기통 엔진은 워낙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떨까요? 디젤이랑 비교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벤츠랑 비교해서 아우디랑 비교해서 폭스바겐, 제네시스 비교 대상을 논한다고 해도 이 차량은 이미 검증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 안 좋은 영상 올린 것처럼 iDrive 7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건 업데이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다 치고 BMW X5와 X6 디젤과 가솔린을 고민 중이셨는데 가솔린을 나는 사야겠다 결정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계약해놓으시구요. M50D를 막 기다리는데 이거 단종될 것 같은데 가솔린 사야되나 이러신 분들도 일단 계약 걸어놓고 판단하시구요. 두 번째는요. GLE. 제가 작년 3월에 계약해놨어요. 벌써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가 2019년식 옵션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식으로 연식이 변경이 되면 옵션이 좋아진다. 반자율 주행과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된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GLE 45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에 반자율 주행이랑 썬루프가 들어간다고 해도 X5, X6 보다는 옵션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뒷좌석 공간이 워낙 훌륭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약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 숫자가 몇 천명 단위입니다. 근데 이 차량도 인증이 났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는 출고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GLE 450을 계속 기다렸는데 아, 나 너무 늦게 계약을 해갖고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러신 분들도 X5와 X6의 40i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변경하실 분은 변경을 빨리 서둘러서 해놓으셔라. 대신에 GLE 450을 계약해놓은 그 계약은 깨지 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이 너무 일이 커지다 보니까 신차 할인을 하지 않고 신규 모델을 먼저 출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방송은 따로 제가 정리해서 내보낼 건데 그래서 GLE를 대기하시는 분들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나는 GLE를 사고 싶은데 주행거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디젤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GLE가 사실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300D도 연비가 엄청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450 정도 옵션을 사고 싶은데 연비가 좀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아싸리 그냥 GLS 400D에 계약을 걸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GL2도 400D의 7인승 모델이 출시 예정이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솔직히 400D 대 400D라고 하면 GLS 400D는 확정이거든요. 그럼 GL2 400D랑 어떤 정도 구분을 지어야 될까요? GLS는 AMG 라인의 400D, GL2는 기본 모델의 400D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GL2를 사고 싶은데 디젤은 사고 싶고 BMW나 아우디를 사고 싶진 않다. 이러신 분들은 GLS 400D를 계약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나 7시리즈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또 추세가 너무 SUV로 가는 것 같아서 관심이 간다. 그리고 신형 모델을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GLS 580 가솔린에 계약을 걸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디가요. Q7 페이스리프트 Q8 이 두 가지 모델이 인증이 다 난 상태거든요. 4월에 나올지 5월에 나올지 6월에 나올지 그냥 아우디가 상황 봐서 이제 물량을 풀게 될 건데 아마도 A6가 TC가 걸렸잖아요. TC가 풀리는 시점 한 다음주나 다다음주 정도 될 것 같은데 A6 기존 물량을 막 털어내면서 그 중간에 A7 신형, Q5 신형, Q7 신형 이런 식으로 상반기 내도록 순차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지속적인 이슈를 터뜨려야 할인을 안 하고 오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올해처럼 경기가 완전 확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우디 Q7, Q8은 오히려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이 되면 GLS, GLB, 아우디 Q5, Q8, Q7 이런 신형 모델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X5, X6의 40i가 4월 전에 나올 것 같아요. 3월 말이나 4월 중순 이때 나올 것 같으니까 대형 SUV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X7도 이제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BMW X3, X4 가솔린 모델에 대해서 출시하고 나서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한 게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딜러가 없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연결해드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20i 출신은 신의 한 수였다. 대신에 X3 20i가 제가 연결해드린 사람 중에 한 10%밖에 안 되고 X4 20i가 90%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계약한 제 지인이 있는데 아직도 차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4월 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X3 보다는 X4의 20i가 인기가 많고 X5 보다는 X6의 40i가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3의 302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제 출시가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BMW 말고 벤츠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언제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예측이 어려운 단계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입트론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인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신 모델이 쏟아지는 아우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세단 말고 SUV에서 할인을 기다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SUV가 워낙 강력한 BMW가 지금 상황이 그래도 2월달에 많이 팔았더라고요. 상황이 신형 모델이 다른 브랜드 대비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솔린 모델이 라인업이 추가가 되면서 상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그 중국우 한 폐렴 코로나19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다른 방송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 방송 내용은 우리가 신차 리뷰를 하면서 아 자동차가 이런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다. 이거를 하는 리뷰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막 변화가 엄청난 시기에는 아무래도 스튜디오로 각 차종별로 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당분간 스튜디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토소닉스 채널이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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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